잘됐다. 안 그래도 너만 날아온 건데. 왜? 우연히만 보자며. 근데 왜 연락을 해? 그럼 말까? 아니 누가 말래? 응. 연락해주면 좋지 뭐. 나야. 진짜 선배. 안녕하세요 나감? 네 안녕하세요 집 변호사님. 놔놔 놔놔 너.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. 그럼 수고하세요. 잠깐 나랑 얘기 좀 해. 어. 뭐야. 귀여우신 것 같은데? 아니지 설마. 정연수를 의심한다고? 의심이라기보단. 뭔가 관련이 있다. 뭐 그 정도야 아직은. 그렇지 않아도. 정연수 내내 찜찜했어 나도. 그랬구나. 그래서? 나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야? 수사권이 필요해.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. 좋아. 그건 그렇고. 니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? 정이야? 아님. 아 은봉이 그 여자? 둘 다는 안 돼? 아 나 진짜 기분 더러워. 나 니들한테 갈아치워진 기분이거든. 내가 나빴든 어쨌든 결론은 난 이렇게 됐고 난 그 여자를 위해서 수사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. 어떻게 뭐 다른 검사 알아봐? 아니. 내가 할게. 근데 니들 좀 적당히 해. 나 친구라곤 니들밖에 없는 거 알잖아. 그럼 부탁 좀 할게. 그래. 근데 네가 직접 나서지는 마. 정연수 칠 나빠. 그 왜 좀 건장하고 베테랑인 수사관들 있잖아. 그런 분들한테 부탁해. 나도 건장하고 베테랑이야. 내 몸도 지키고 남도 지킬 능력 돼. 알잖아. 어 알지. 내가 괜히 오바했나 보다. 진짜 조심해. 어?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. 간다.